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의혹과 더불어서 동거남의 관용차 보좌진 사적 활용 의혹까지도 제기된 상태인데요. 허주임 변호사님,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의혹이 일파마빠 커지는 모양새인데 지금 일단 공천원금을 받았다, 이른바. 이런 얘기가 지금 제일 큰 의혹으로 보입니다. 2020년 총선과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구의원 또 시의원들로부터 공천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고 지금 수사 중인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맞다고 하면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죄명에 해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이 증거 자체를 준 사람이 황보승희 의원의 전 남편입니다. 이 사람이 명부 사진을 수사기관에 건넸는데요. 지역 정치인 한 60명 정도 이름이 기재가 돼 있고 그 옆에 숫자로 7만 5천. 그런데 이게 어떤 단위인지 정확하게 어떤 숫자인지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른바 표시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증거 자료가 지금 제출이 돼서 지금 경찰에서 이걸 혐의점으로 잡고 증거로 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또 지금 황보승희 의원이 한 차례 이혼을 하고 동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부동산 개발업자, 부산 지역의 부동산 개발업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황보우 의원의 묵인 아래 의원실 관용차라든가 보좌진이라든가 사무실 경비 이런 것들을 사적으로 이용했다. 용도의 사용 또는 횡령 여부에 대한 어떤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동건함은 이 의혹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왜 문제가 되냐면 물론 법적인 어떤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그동안 국민의힘 쪽에서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민주당보다는 그래도 우위에 있다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왔는데 공천원금 부분은 사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흔들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미경 의원님 보면요. 황보승희 의원의 불법 정치 자금 의혹이 경찰에서 수사 중인 상황인데다가 민주당에서는 윤리의 재소까지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진실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데 내부의 긴장감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알고 보니까 이제 이혼 사건에서부터 사실 시작이 돼가지고 불거져서 결국 그 전남편이 계속 지금 일으킨 사악,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게 이제 경찰에도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당내에서도 당무감사도 지금 아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번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가 일단 먼저 확정이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조사 결과를 조금 기다리고 난 다음에 분석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준봉 교수님.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황보승희 의원에 대한 당무감사를 결정했지만 사실 의원과 관련된 논란이 이번에 터진 건 아니잖아요. 왜 지금 다시 이렇게 결정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이제 사실은 전남편과의 관계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됐었어요. 여론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가 좀 집중적으로 나왔는데 이번에 논란이 된 것은 이제 의원실의 보좌진과 의원실 관용차가 이 동거남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이분에 의해서 사용됐다는 점이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물론 그전의 사안도 저는 뭐 그게 고위공직자잖아요. 고위공직자가 결혼, 그러니까 이거 전남편의 주장입니다. 결혼 관계가 완전히 이혼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하면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이고 또 지금 동거남이라고 하는 분도 이혼이 정확히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는 비판받아 마땅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관용차 문제, 그 다음에 비서진이 보좌를 했다. 물론 황구승 의원 쪽에서 이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보가 들어온 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이거는 또 다른 형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문제가 점점 확산되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당무위원회를 결정한 게 아닌가. 또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